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가깝게 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그런 영적인 상황도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서 몸도 멀어졌고 또 마음도 멀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인사처럼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가깝게 해주시고 또한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문은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로 앞단락을 보시게 되면 과부와 불이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인 바리세인과 세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도의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자 한 대상을 분명히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쉽게 말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전의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한 사람은 바리세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비교하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당시의 바리세인들을 보게 되면 모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적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리세인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결국은 것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부와 손잡은 바로 유대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리는 바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바로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가져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한 세금 이외에 많은 돈을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로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부터 내국노로 취급받았고 또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의 첫 대상이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1절에 기록된 바리세인이 드린 기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을 보고 있으면 그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그 자기 자신과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쉽게 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바리세인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세인은 기도의 시작부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비교한 대상은 토색하는 자, 불의한 자, 가늠을 하는 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온 바로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토색하는 사람은 바로 강도나 도둑처럼 강제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이죠 즉 바리세인이 드린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그 잘못이 부각된 그 사람과 비교하여서 자기에게는 그러한 불의가 없고 또한 깨끗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리세인은 자신이 행한 두 가지 경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규정한 것 그 이상으로 금식도 했고 또한 11조도 드렸습니다 물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남에게 자신의 경관함을 나타내기 위한 바로 자기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금식과 그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금식보다 상한 갈대와 같은 마음을 더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그 11조보다도 바로 정의와 극율과 믿음을 더 원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리가 드린 기도는 어떠합니까? 앞서 소개한 바리세인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세리는 성전의 바깥들에 서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멀리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있을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죄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많이 아프게 했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그 자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때문에 바로 그의 가슴만 치며 그런 외침을 할 뿐입니다 그로서는 그 밖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리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선함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어떤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멀리 서 있었지만 세리는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한 그 부끄러운 죄 앞에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바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용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또한 자기가 살아온 그 삶의 모습이 죄로 얼룩져 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매국노로 취급하고 또한 손가락질하는 죄인인 이 세리가 호소할 때라고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세인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무게로 인해서 얼굴조차 둘 수 없었던 그 세리 그 수치스러운 죄인인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수치스러운 죄인이었던 이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는 그 사실로 그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세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의로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 세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세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된 것입니다 의롭담을 받은 세리는 바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며 그 모든 회계를 마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삶의 큰 죄악의 무게로 인한 그 아픔 가운데 그 무거운 짐 가운데 회계하며 그 삶의 모습이 죄된 삶에서 떨어지고 또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리는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의 부르지즘과 바로 회계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처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 자기가 의롭다고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건 나의 자랑일 뿐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교만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멀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계하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인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가깝게 한다는 인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제가 은광교에 부임했을 때 한 분이 숫자 여섯 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 숫자의 의미를 아느냐고 대물었습니다 그 숫자는 180225입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제가 은광교에 부임한 날짜였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숫자를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 나의 수감번호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바로 이 죄인의 신분으로 내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구나 나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잠시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부분에서 바리세인은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먼 거리가 더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는 바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보다도 바로 나도 죄인이지만 저 사람도 죄인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의 그 중심이 나의 만족에서 벗어나서 바로 우리 모두의 만족으로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가 아닌 바로 하나님과 나 자신 바로 개인적인 일대일 기도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기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바로 나의 기도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바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고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죄의 사슬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여 바로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바로 너와 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또한 어떻게 서로가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할지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통해하는 마음으로 또한 솔직하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못할 기도입니다 그와 더불어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바로 나를 살리신 죄인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처 주십니다 바로 나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일의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인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놓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함께 동역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 앞에서 또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결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보다 옆에 있는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더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은혜를 구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또한 그 죄에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을 보게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보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쳐주십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인정함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기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바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야마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